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 지금까지 저희가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쭉 여러 모델들을 살펴보고 있는데 프리소너스 거를 저희가 위주로 많이 달아봤잖아요. 프리소너스 오디오박스 96부터 시작해서 24, 스튜디오 24C, 그리고 1824C 모델을 같이 했었고요. 그리고 오늘 프리소너스 퀀텀까지 하게 되면 프리소너스만 지금 4개의 오디오 인터페이스를 진행을 하게 돼요. 그리고 저희 아주 예뻤던 아퍼지의 듀엣2 기억나시죠?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지금 쭉쭉쭉 진행 중인데 사실 저희도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있는 게 지금까지는 사실 상세 스펙에서 수치 같은 부분을 우리가 사기 전에 그걸 꼼꼼히 따져보고 비교해서 사는 경우는 별로 없단 말이죠. 대부분 그냥 사운드 샘플이나 봐봐야 무슨 다이나믹 레인지, 어디까지 샘플레이트 지원되는지 이 정도만 간단하게 훑어보고 있는데 저희가 여러분들에게 좀 실용성이 있는 그런 정보들은 좀 드리려고 계속해서 스펙을 다양하게 분석을 하고 있는 중이니까 갈수록 앞으로 조금씩 조금씩 디테일한 부분에서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한 번에 다 테크니컬하게 쏟아부는 건 약간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같이 레코딩 타임스를 같이 진행을 하면서 우리도 여러분들도 함께 공부해 나간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아퍼지 듀엣2를 제외하고 나머지 스펙들을 좀 비교를 해볼게요. 오늘 퀀텀은 사실 이거는 이제 이쪽에서는 거의 플래그쉽에 가까운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좋은 퀄리티를 일단 가지고 있고. 자 Fastest Audio Interface on the Planet 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저기 프리소너스 딱 사이트 들어가면 이게 왜 그러냐면 썬더볼트로 구동이 되기 때문입니다. 썬더볼트가 워낙에 속도가 빠른 걸로 유명하고 저희가 그래서 오늘 PC로 구동을 하려고 생각을 해봤는데 어차피 썬더볼트를 PC로 구동을 시키려면 썬더볼트 단자를 지원하지 않는 그런 노트북이면 애초에 젠더가 필요하면 그건 또 썬더볼트를 제대로 쓰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애초에 그냥 우리가 맥에다 달아서 실험을 해보자. 이거는 우리 레이턴시 같은 것도 좀 제대로 봐야 되니까 아예 다이렉트로 맥에다 연결을 했고요. 오늘 그래서 은총 씨가 맥으로 로직으로 우리가 오늘 또 작업을 해볼 겁니다. 이것만 대단합니까? PC와 맥을 오갈 수 있는 이런 작업 환경. 어마어마하죠. 이쪽에 컴퓨터 있으면 여러분 맥이고요. 이쪽에 컴퓨터 있으면 PC입니다. 이쪽 로직, 큐베이스. 그렇습니다. 내가 오늘 저희가 큐베이스 깔아놓은 거에 그 안에 있는 할리온 밖에 안 썼잖아요. 그게 너무 아쉬워서 제 것 네이티브 인스트루먼트 그게 네이티브 억세스라는 프로그램을 깔아놓으면 이게 두 PC에서 구동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몰라가지고. 근데 용량이 너무 커서 그중에서 제가 많이 쓰는 거 한 4, 5개만 딱 다운받아 놓고 야, 오늘은 좋은 사운드로 녹음할 수 있어. 와, 근데 썬더볼트가 없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맥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은총 씨가 오퍼 잘 부탁드리고요. 자, 우리가 이제 인터페이스를 볼 때 차근차근 항상 이제 뭐 1호를 조금씩 빌드업을 할 건데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될 몇 가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릴게요. 프리퀀시 리스판스라는 겁니다. 이게 주파수 특성이라고 해서 주파수 응답이잖아요. 리스판스. 주파수 응답인데 이걸 입력에 대한 출력 주파수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일정한 주파를 입력으로 쏴줄 때 가청 주파수 범위가 20Hz부터 2만Hz까지니까 여기서 쭉 쏜다고 했을 때 일정하게 계속해서 주파수 대응만 바뀌고 같은 출력이 나와야 사실은 좋은 오디오 악기라고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네네. 근데 이게 뭐 기계의 특성상, 주파수의 특성상 그렇게 완벽하게 똑같을 수가 없죠, 기술적으로. 그래서 뭐 밑단은 이렇게 깎여 있고 위에 이렇게 살짝 올라와 있고 뭐 여기서 어떻게 사라지고 막 이런 이게 오디오 인터페이스 리스판스가 다르고 마이크가 또 다르고 다양한 악기별로 되게 다르게 되어 있는데 입력에 대한 출력 주파수의 특성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여기 20에서 2만Hz까지 가면서 약간 차이가 좀 덜 나고 플랫에 가까울수록 조금 좋은 좀 하이엔드급의 악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20에서 2만Hz는 여러분들이 디지털 EQ를 딱 여시면 여기에 가청 주파수 범위인데 우리 귀에 들리는 주파수 범위가 딱 그 정도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가 먹을수록 안 들리죠? 타이리역이 점점 안 들리기 시작합니다. 여기는 삐이 해도 나중에 우린 못 알아들어요. 학생들은 시끄러워서 나가는데 아재들은 듣지를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냥 약간의 두통만 느끼고 뭐가 기분이 안 좋은데 물론이에요. 그렇습니다. 가청 주파수 범위고요. 그리고 ADC가 이제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예요. 그리고 반대로 ADC가 디지털 아날로그 컨버터인데 우리가 이제 음악을 듣기 위해서 이 아날로그 사운드들이 있잖아요. 뭐 기타를 치는 소리를 마이크로 녹음을 해가지고 우리가 하드레코딩을 이렇게 받으면 그건 이미 이제 컨버팅이 된 겁니다. 아날로그 사운드가 디지털로 컨버팅이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사운드를 디지털로 컨버팅을 했다라는 얘기는 1과 0의 정보만 가진 그런 디지털 기호화를 했다는 얘기인데 그걸 우리가 다시 듣기 위해서는 그 상태가 아니고 어딘가에 무슨 또 기기를 이용해서 인터페이스를 통해 나와서 스피커를 통해 가지고 우리한테 들려야 되잖아요. 이게 이제 디지털을 아날로그가 시키는 DAC가 됩니다. 근데 이게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그냥 아날로그를 아날로그 상태로 들을 순 없느냐. 아날로그 아날로그가 바로 LP입니다. LP. LP는 그냥 그 홈을 파가지고 그 아날로그를 그대로 우리가 그 홈에다가 이제 핀을 넣어서 듣게 되는데 이 아날로그 아날로그 방식은 뭐냐면 보관과 복사가 용이하지 않다는 거죠. 보관하기가 굉장히 힘들고 그리고 복사를 하면 LP를 똑같이 다시 물리적으로 만들어내야 하잖아요. 파일로 저장해서 다른 데서 내 맘대로 CD로 굽고 USB로 빼고 이런 게 불가능해지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ADC랑 DAC는 현재 음악을 청취하는 포멧에서 우리한테 약간 반드시 필요한 컨버터의 개념인 건데 이게 ADC, DAC에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나오게 됩니다. 당연히 다이나믹 레인지가 넓을수록 하이엔드에 가까움은 아끼겠죠. 우리가 처음에 했던 오디오박스 96 같은 경우에 이건 10만원대 중반에 굉장히 저렴한 인터페이스였잖아요. 이게 그렇게 돼요. DAC ADC, DAC 다이나믹 레인지가 105dB 105dB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24비트까지 있고 샘플레이트는 96까지 96kHz까지 나오는데 보통 하이엔드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샘플레이트가 96이 아니고 20만원대 이상만 가도 보통 다 유세는 192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비트레이트는 대부분 다 24를 지원을 하고요. 그리고 이 다이나믹 레인지가 자 우리 이제 보면은 96kHz 24c 같잖아요. 여기 20만원대 모델인데 24c만 가더라도 이미 샘플레이트가 96이 아닌 192로 올라가게 되고요. 비트레이트는 계속해서 24비트. 그리고 다이나믹 레인지가 ADC, DAC 다이나믹 레인지가 105에서 108로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요 1824C로 가게 되면은 요 다이나믹 레인지가 114dB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퀀텀으로 오면서 다이나믹 레인지가 120dB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연결하는 이 썬더볼트나 이런 연결도 그렇지만 어쨌든 내부 프로세서에 따라서 그 레이턴시가 그렇죠. 같은 비트레이트에서 같은 버퍼 사이즈에서 변하기 때문에 그것도 저희가 항상 인터페이스 연결할 때마다 레이턴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이나믹 레인지, 컨버터 다이나믹 레인지를 보시고 그리고 샘플레이트 비트레이트를 보시면 일단 기본적으로 이게 어느 정도의 인터페이스다라는 건 여러분들이 좀 알 수가 있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그럼 여기서 나오는 거, 비트레이트와 샘플레이트의 개념에 대해서 오늘 한번 공부를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샘플레이트 우리가 이제 44, 44.1, 48 이런 얘기하잖아요. 48에 4416으로 뽑아 4824로 뽑아 이런 얘기할 때 그 44가 뭐냐 하면 우리 주파수 가총 주파수 범위가 20Hz에서 2만Hz까지라고 했다. 근데 이 헤르츠가 뭐냐 하면 자, 헤르츠는 진동이에요. 진동수가 많아질수록 음은 올라가게 되죠. 자, 여기서 이제 진동이라는 개념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막 이렇게 파형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이 진폭이 이렇게 널널하면 소리가 낮은 거고 이게 촘촘하면 소리가 높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파형 자체 크기가 크면 소리가 큰 거고 이게 작으면 소리가 작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이렇게 촘촘하게 이렇게 돼 있을 때 1초에 몇 번을 진동하냐가 이제 헤르츠의 개념인데 우리가 들을 수 있는 게 1초에 20번 떨리는 그 소리에서부터 1초에 2만 번 떨리는 그 소리까지 들을 수 있다. 이게 20Hz에서 2만 헤르츠까지 가총 주파수 범위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기록을 할 때 있잖아요. 디지털로 기록을 할 때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거죠. 사운드를 1초에 몇 개를 쪼개 가지고 파일로 넣을 것인가 인 거예요. 그걸 쪼갰을 때 이런 게 있습니다. 나이퀘스트의 정리라는 게 있는데 재생해야 할 최고 주파수의 두 배 이상으로 잘게 쪼개면 사람들은 불운석성을 느끼지 못한다. 라는 게 있어요. 인간의 주파수 가총 주파수 범위가 2만 헤르츠까지 간다. 라고 하면은 이거를 쪼개서 넣을 때 4만 헤르츠로 쪼개서 넣으면 이거는 사람들이 불운석적인 끊김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완벽하게 이어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우리 이거 애니메이션이나 영화 볼 때도 30% 이렇게 되면 이걸 우리가 움직인다고 생각하지 다다다닥이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런 것처럼 주파수 범위가 2만 이기 때문에 나이퀘스트의 정리에 따르면 4만 헤르츠로 쪼개 놓으면 이거는 기본적으로 사람이 불운석성을 감지하지 못한다. 해갖고 나온 게 바로 44.1kHz 맞아요. 4만4천입니다. 2만의 두 배에다가 4천을 더 추가해서 4만4천이 나왔으니까 이건 사람이 무조건 연속적인 걸로 듣게 되겠죠. 맞아요. 이게 CD 품질의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CD의 표준이 44.1kHz가 되는데 이 44.1kHz는 보통 16비트랑 같이 따라가게 되죠. 이 16비트는 뭐냐면 지금 이 헤르츠 샘플레이트의 이야기는 이 시간 단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1초에 몇 개를 쪼개 넣을 것인가. 근데 이제 비트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크기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다이나믹을 볼륨 1,2,3,4,5,6,7,8,9,8, 10단계로 이렇게 조정을 할 때 얼마나 잘게 우리가 쪼개서 이걸 넣으면 되게 다양한 볼륨 표현을 할 수 있겠느냐 라는 거죠. 그래서 비트레이트는 2에 몇 승이냐로 가게 되는데 16비트는 2에 16승의 단위로 이 다이나믹 레인지를 쪼개게 됩니다. 그래서 제일 큰 볼륨에서부터 제일 작은 볼륨까지가 2에 16승의 자잘자잘한 볼륨 포인트를 갖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24비트는 2에 24승에 해당하는 그런 이 볼륨의 레인지를 갖게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디테일하게 그렇죠. 44,48 같은 경우에는 44,000을 48,000으로 조금 더 쪼갠 거예요. 근데 2에 16승과 24승은 어마어마한 차이가 나죠. 그래서 24비트와 이제 44kHz에서 하나 더 올라간 48kHz까지 가게 되면 4824는 이제 CD보다도 그 위에 지금 현재 스튜디오 레코딩 표준입니다. 지금 어딜 가든 어떤 스튜디오에서든 우리가 무선 실험원을 만들 거라면 9624로 받게 되고요. 무선 실험원을 하지 않을 게 그냥 확실한 상황에서는 대부분 4824를 표준으로 사용한다는 점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헤르츠와 비트레이트의 단위가 뭔지도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44,000에서 왜 48,000으로 살짝 늘렸냐. 보면 되게 웃긴 게 44,000 다음에 48,000이 나오잖아요. 48 나오잖아요. 그 다음에는 96, 192 이런 식으로 2배로 올라가는데 44,48은 왜 이렇게 됐냐. 44는 가청주파수의 2배를 하다 보니까 나온 거고 48은 나머지 8,16 이런 걸 갖는 애들이랑 정수비 대비를 해가지고 호환이 쉽게 하려고 그래서 뭐 32에다 16,48 나오고 이런 식이니까 그래서 44에서 약간 붙여갖고 48로 호환되기 좋게 만든 거라고 해요. 이건 제가 뭐 정확하게 뭐 이과적으로 접근해서 설명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그래서 44와 48이 있고 48부터 2배로 올라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44에서 2배 올라간 것도 있어요. 88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대충 아시겠죠? 이제 오디오 인터페이스가 하는 이야기들을 여러분 모르시겠으면 다시 되돌려 보십시오. 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뭐 여러분들이 인터페이스에 대해서 알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지식들에 대해서 매시간 조금씩 조금씩 우리의 지식을 빌드업 하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비트레이트 샘플레이트 이야기는 여기까지였고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오디오 인터페이스인 퀀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텀입니다. 지금 저희가 박스가 언박싱 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 그냥 외관을 한번 훑어보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퀀텀 이름 써있고요. 썬더볼트 레코딩 시스템이 있고 여기 인스트 기타 같은 거 이제 들어갈 때 이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그렇죠. 이쪽으로 라인 꽂아주시고. 그렇습니다. 마이크 할 때는 빼주시면 되고요. 여기 1번, 2번 인풋이 두 개가 앞에 있습니다. 네, 워트 인풋도 있죠.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볼륨 조절해 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 넘어가면서 이제 다양한 채널을 직접 여기서 다 케어를 해 주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는 48V 팬텀 파워 토크백 스위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건 디미니쉬 뮤트 해갖고 이건 이제 감쇄, 볼륨 정해진 값으로 감쇄 시켜 주시거나 아예 뮤트 해 주시거나 결정하실 수 있고요. 모노 아웃풋 나갈 수 있게 세팅해 주는 곳 그리고 메인 볼륨과 여기 C창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1번, 2번 헤드폰 두 개를 한꺼번에 구동시킬 수가 있어서 저희 같은 셋업은 굉장히 좋죠. 여기 전원 버튼 여기 있습니다. 썬더볼트 표시 있고요. 뒤쪽 돌려볼게요. 뒤쪽 보시면은 이쪽에 이제 파워, 아답터 꽂는 곳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 인아웃 그리고 이쪽에 네, 뭐 다양한 썬더볼트 인과 네, 다양한 아웃들을 보실 수가 있죠. 광케이블 나가고요. SPDIF와 클락 인아웃이 있고요. 그다음에 메인 아웃이 오우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거 좀 아쉽죠. 네, 이게 살짝 좀 아쉽죠. 그다음에 라인 아웃 밸런스드 8번까지 있고요. 이쪽에 앞에와 똑같은 멀티 인풋 라인이 8번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인아웃에 대응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렉 사이즈고요. 네. 뭐, 이렇네요. 네. 네. 자, 사이트에서 한번 왠종시가 쭉 훑어주시죠. 네, 컨트롤에 들어왔고요. 프리소너스 저희 지금 벌써 몇 번 했죠, 그죠? 네, 프리소너스 이제 사이트 익숙하실 거예요. 지금 뭐 이렇게 레코딩 시스템이다. 하이엔드 자 쭉쭉 내려가고 여기 일단 뭐, 쭉쭉 보시면 뭐, 일단 제일 밑에 여기 일단 뭐, 그림들에 뭐, 이 뒤 구성이 나오고 있죠, 지금. 네, 그렇습니다. 여기 지금 저희가 지금 화면에는 지금 인터페이스 저기 찍는 화면에서 나오지 않는데 뒷패널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네. 지금 이제 두 개의 아웃풋이랑 이렇게 네, 여섯 개 추가로 인풋이 보이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덟 개의 그, 저기 55잭으로 나가는 추가 아웃풋이 있습니다. 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썬더볼트 이제, 네. 두 개 있고요. 네. 스피어리어 사운드라고 아주 뭐, 사운드에 대한 자신감을 많이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일단 토크백이 있다는 게 좀 큰 차이인 것 같아요. 이제 이때까지 모델 중에 이따가 저희 모니터 하면서 한번 들어보고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상황에서 토크백이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누르고 은총아 다시 해봐 어차피 옆에서 이렇게 있는데 네. 그 상황이 될지 모르겠고 지금 뭐, 일단 그림으로 되게 재미있게 어떻게 연결해라 이런 게 나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네, 나와 있습니다. 천천히 보시면 되겠고요. 저희가 뭐 굳이 네. 여기까지 설명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사이트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고요. 아이고.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그냥 쭉 계과를 살펴봤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본적으로 120dB의 컨버팅 다이나믹 레인지를 가지고 있고 192kHz까지 샘플레이트 지원이 가능하고 24비트의 비트레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이쪽에 그 뭐 테크니컬 스펙스 들어가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다 나와있는 것 같네요. 그죠? 네. 자 이렇게 퀀텀도 들어가서 봤고요. 이제 그 우리 서포트 들어가서 드라이버 장착하시는 거는 다들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생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이버 저희가 설치를 해놨고요. 이게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놨는데 퀀텀도 설마 그런 식인가요? 자 한번 볼게요. 네. 일단은 설치를 하시면은 이제 맥은 음영 프로그램에 이렇게 깔리게 돼요. 여기 음영 프로그램에 깔리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유니버셜 컨트롤 있습니다. 자 클릭해서 볼게요. 자 이게 다인가요? 또 이게 다네요. 네. 퀀텀이라고 그냥 떠있기만 하고 그 밑에 퀀텀의 디자인을 그냥 보실 수만 있고 그 옆에 썬더볼트 표시 있고요. 네. 네. 그러면 바로 로직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버퍼 사이즈 64로 했는데 3.4 나왔어요. 네. 이건 거의 못 느낀다는 얘기고요. 네. 128로 해볼게요. 6.3 이거 아주 훌륭하죠. 128로 넣고 쓰고 싶네요. 256. 256으로 하면은 12.2 요정도면 이제 좀 티가 납니다. 네. 그 다음에 512 512까지 한번 가볼게요. 512 23. 이거 못쓰죠. 256으로 해놓으시거나 민감하신 분들은 128로 해놓으셔야 돼요. 1204는 뭐 굳이 안 하겠습니다. 네. 할 일이 없으니까. 그럼 256을 일단 세팅을 해놓을게요. 256을 일단 해놓을게요. 일단 불편하면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샘플레이트 48로 네. 안에 들어가서 조정해야 돼요. 샘플레이트는 이제 좀 이따가 세팅을 할 때 할 거고요. 일단은 여기서 디바이스에서 보시면 되겠고요. 그렇습니다. 12.2에 네. 레이턴시 프로젝트를 하나 열겠습니다. 네. 프로젝트를 열고요. 오디오 채널로 하나 열겠습니다. 열고 건반은 USB로 네. 바로 들어가 있는 상태죠? 네. 건반도 하나 열어 보겠습니다. 네. 제가 너무 설명을 안 했네요. 일단 너무 설명을 안 했네요. 죄송합니다. 이게 처음으로 하는 건데. 아 그렇습니다. 로직 지금 처음 하는 건데. 처음 하는 건데 설명 안 했는데 죄송해요. 다시 한번 할게요. 여러분들께서 이제 트랙을 하나 만들고 싶으실 때는 여기 한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면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오디오, 드러머, 익스터널 미디, 기타, 오르베이스. 자 여기서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는 로직 자체에 깔려있는 가상 악기를 불러낼 수 있다. 오디오는 말 그대로 오디오 채널입니다. 네. 드러머가 되게 재밌는데요. 로직에서는 자신이 하고 싶은 음악에 대한 드러머들을 설정을 해 줄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비트와 장르에 따라서 그냥 불러오시기만 하면 드러머가 나옵니다. 잠깐 보고 갈까요? 네 그럴까요? 네. 잠깐 보고 가시죠. 이 드러머를 만들면 이렇게 드러머들도 나오고 저게 뭐야? 템포는 110이거든요. 110인데 일단 지금 장르가 락이죠. 락에 카일, 팝락입니다. 카일씨죠. 어디 사시는지 모르셨지만 이런 식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사운드 엄청 좋네요. 네. 근데 여기서 여기 지금 이거 보이시죠? 네. 얘를 제가 옮기면은 오 야 이거 진짜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와 로직 좋다. 그리고 여기서 하이햇을 좀 더 많이 해라. 뭐 이런 것부터 해서 아니다. 이게 진짜 문화 충격인데요? 필인을 좀 많이 해라. 그러면 이제 필인을 와 진짜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짧게 아 그렇군요. 이거 되게 재밌네요. 야 이 드러머라는 기능이 드러머라는 기능이 장난 아니네요. 여러분들 이제 음악을 처음 만드시는데 난 드럼 도저히 찍을 수 없어. 난 모르겠어 하시는 분들은 그냥 드러머를 좀 불러가지고 이렇게 가져오시면 되는데 또 디테일한 기능은 그러네요. 또 저희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버릇 잘못 들겠네요. 이거 처음에. 굉장히 잘못 들겠죠. 뭐 절대 뭐 떠먹여주지 않으면 드럼 못 찍겠는데 이걸로 하면 여하튼 자 4파 우리 샘플레이트 4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어디로 가시면 되냐면요. 로직은 일단 기본적으로 세팅에 44로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좀 약간 번거롭긴 한데 이제 프로젝트 세팅으로 가셔가지고 오디오로 가십니다. 오디오로 가시면 이렇게 딱 떠요. 44 48로 바꿔주시고요. 48이고요. 저기 88 있었죠. 방금 보셨죠. 88있죠. 88.2 네. 48로 지정해 주시고요. 닫으시면 이제 48로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볼까요. 네. 네. 바뀌었네요. 바뀌어 있습니다. 클락스 인터널로 잘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48 세팅이 됐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제 작업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이 드럼이 이걸 바로 그대로 쓸 수도 있군요. 네. 카일이 쓰시는 거를 그렇죠. 우리 카일 형 어디 사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렇죠. 또 여기 또 국제적인 핑거 드러머. 어우. 지금 뭐 필이니 뭐. 아이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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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네. 일단 이건 락드러머인데 지금 거의 지금 뭐 바우스를 쳤죠. 지금 락드러머 드럼으로. 아유 힘들었어요. 네. 그러면 또 다른 거 피아노 한번 불러 볼까요. 네. 이제 뭐 드러머 형은 불렀는데 드러머 형은 이제 들어가시라고 할게요. 누르시고 간단합니다. 딜리트 키 눌러 주시면은. 카일 형이 귀가를 했어요. 설정 시켰습니다. 네. 다시 한번 여기 플러스 버튼 눌러 주시면 또 뜯죠. 소프트웨어 인스트루먼트 크레이트 만듭니다. 그러면 로직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클래식 일렉트릭 테아노라고 나와요. 어. EP가 뜯는거죠. EP죠. 그래서 여기 지금 왼쪽에 보시면 이제 라이브러리에 이제 종류별로 이제 뭐 여러가지의 EP 사운드가 있어요. 라이트 MK2 블랙페이스. 네. 어. 난리 났죠. 네. 브라이트. 슛케이스. 아 그렇군요. 굉장히 브라이트한 사운드. 네. 그렇죠. 그리고 뭐 클래식. 슛케이스 MK. 그렇죠. 재밌죠. 재밌네요. 네. 네. 일단은. 요렇게 잘 들어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미디가 잘 이제 정상적으로 연결이 됐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사실 12인데 뭐 레이턴식 그렇게 거의 느껴지지 않아요. 네 맞아요. 네. 자 그럼 여기서 우리 이 앞쪽의 기능을 한번 살펴볼게요. 네. 이 앞쪽에 마이크 라인 두 개 다 사용하실 수 있는 멀티 인풋이 두 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 이제 48V 팬텀 파워를 넣어서 바로 우리 마이크를 구동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녹음 잘 들어가는지 한번 확인할까요? 오디오 1이거든요. 딱 들어가죠. 잘 들어갑니다. 자 끄면 바로 꺼지고요. 자 그리고 이쪽에서 이제 뭐 어 이거를 뭐 뮤트 해 주실 수도 있고요. 네. 그리고 모노로 바꿔 주실 수도 있고. 그리고 토크백 누르. 이따 저희가 헤드폰 쓰고 한번 실험을 해 볼 건데. 네. 이 토크백 하면 이 마이크가 바로 있기 때문에 이거 누르고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토크백이라는 게 뭐냐면은. 우리 녹음하러 들어갔을 때. 밖에 있는 이제 오퍼레이터가 안에 있는 그 녹음실 안에 있는 연주자에게 말을 하기 위해서. 토크백 스위치를 누르면은 토크백 마이크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러면은. 거기 한번 다시 갈게요. 이게 바로 토크백 마이크인데. 여기 토크백 장치가 직접 달려 있다라는 얘기에요. 근데 저희는 바로 옆에 있어서 과연 이게.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또 헤드폰 쓰고 있으면 이게 막혀서 잘 안 들릴 수가 있으니까. 토크백을 쓰면은. 뭐 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만.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실제로 녹음실 안에 사람이 연주자가 들어갔을 때는 반드시 필요한 기능이거든요. 토크백이. 그래서 옛날에는 제가 이제 그 입문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녹음실 이제 처음 가서 막 어버버 하고 있을 때. 저는 토크백 자체가 마이크인 줄 알고. 이 스위치 누르고 토크백에다 대고 있는 게. 얘기를 했어서 굉장히 창피했었던 추억이 떠오르네요. 아 그러네. 네. 거의 뭐 한 7, 8년 전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호랑이가 담배패된 시대. 아니 그게 또 토크백이 되게 마이크같이 생겼어 그게. 뭔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얘기해야 될 것 같고. 딴 데 보면 버튼식으로 무겁고 크게 누른 거. 이거 들 수가 없으니까 누르고 얘기하면 되는데. 얘는 너무 이렇게 들게 생겨 가지고. 요즘에 또 밝잖아요. 네. 여기 이런 데도 있어요. 이렇게 이렇게 해갖고. 밑에 이렇게 한 데도 있고. 굉장히 많은 토크백의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추억을 담은 토크백 이야기. 그렇습니다. 토크백 이야기. 자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 볼륨 조절을 여기서. 뭐 2번 채널. 3번. 채널 선택하셔서 하실 수 있고요. 채널 선택하고. 이렇게 프리셋으로 다 지정을 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기서 뭐. 왔다 갔다 하면서. 조절하실 수가 아니라. 8까지 있네요. C 그리고 1. 이렇게.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재생. 메인 볼륨이고요. 메인 볼륨이고요. 여기에 C창이 이렇게. 네. 보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헤드폰. 두 개가 또 있어. 그렇죠. 굉장히 편하죠. 헤드폰 레벨링. 그렇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오늘 카일이형까지 불러갖고. 녹음 준비 마쳤고요. 네. 다음 시간에 저희 썬데이 모닝. 한번 레코딩 하면서. 이 오디오 녹음이라. 이 뭐. 인터페이스의. 녹음의. 활용도에 대해서. 네. 활용편으로 좀 더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퀀텀 2부에서 뵐게요. 방구석 뮤지션을. 양성합니다. 레코딩 타임즈.